예, 비대님. 혹시 봉희 씨 어디 아파요? 왜요? 출근도 안 하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. 좀 걱정돼서. 혹시 안 바쁘면 좀 가봐줄래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. 우리 뭐 온 옷 하지? 어디 아픈가에서 전화기도 꺼져 있고. 만족이 너무 안 좋네. 봉희 씨. 아니죠. 우리 할머니 죽인 놈이랑. 아니죠. 맞나 보네. 그래서 나 방송국에 취직시킨 거예요? 그렇게 하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 봐? 봉희 씨, 그게 아니라. 내가 누군지.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. 성요한이 우리 할머니 죽인 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어떻게 그래요? 근데 어떻게 나한테. 우리 할머니 죽이고 온 날도 같이 있었어요? 봉희 씨. 그 새끼에. 내가 평생 저주할 거예요. 예약해 봐. 예약해 봐. 예약해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